힘겨운 세상 보기 일은 없어 강하게 버텨 술 한잔하고 나면 목소리에서 그냥 치웠나 대학 기간이 끝났네 오늘 만주가 굴? 귤? 몸부 귤 제주도 사람인가봐 제주도 일단 나는 몰라 제주도에서 연예인 많이 못 봤는데 다니면서 이효이도 한 번도 못 봤어 효율이 못 봤어? 형은 좀 싫어하나? 희원 씨는 형은 많이 본 거 아니에요? 오 닭재훈이다! 닭재훈이다! 도망가고 왜 닭재훈한테 얘기하고 있어? 아니 근데 나는 몰랐는데 제주도에 있나 보네 해녀 너는 모르나? 윤진서 윤진서 해녀라고 몰라? 올해 82이시고 몰라? 물질의 여제 처음 볼 거 같아 진서를 보여줘봐 뭔 얼굴을 몰라? 나는 영화에서 봤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랑 올드보이에서 이게 저기 나 기억해 줘야 돼 알았지? 알어? 좋은 거 같아요 오 개 까매 진짜 해녀인가 본데? 진짜 해년데? 그러니까 윤진서 해년데 진짜? 너무 해녀예요 진짜 해녀야 해녀라는 걸 숨기고 방송을 하는구나 연기 잘하고 영화 찍고 배우세요? 배우? 배우 형 아세요? 나는 프로그램 했었어 진짜요? 그때 회식도 했었고 근데 되게 좀 멋있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내숭이 별로 없다는 거 일 같이 하는데 내숭이 너무 심하면 만약 그런 여자는 내 순위가 너무 심한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? 넌 그건 내 순위야다고 내가 밝혀줄 거야 매번 컨트롤이 되진 않으니까 옷이 왜 필요해? 어차피 젖을 건데 귀 또 까고 가 남 옷이 뭘 입을까? 도랑가 줍서 돈을 달라고? 꽃도 입어? 도랑개 오게 마슴 좀 약간 특이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평범하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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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귤 싸우셨네 그게 뭐야? 제가 제주도 살거든요 아 너 지금 제주도 살아? 네 네 제주도 사시지 않으세요? 아 예 저도 사는데 한 번도 못 빼가지고요 네 기사에서 봐가지고 혹시 요즘 귤 철인가요? 이제 막바지죠 그렇죠? 네 제주도에서 들고 오신 거예요 이거? 박스를 아니 여기 샀어요 어차피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건데 뭐 같은 제주도에서 오신 거죠? 아이고 제주도 좀 확신해요 어 우리 솔직해서 좋다 말이 돼? 어? 이거를 제주도에서부터 에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꾸미 먹고 그 내수 업체에서 한번 쓱 찔러봤어 응 그럼요 근데 언급대로 이렇게 해서 어 진짜 되게 솔직하시네 응 아니 근데 뭐 아까 또 뭘 싸운 것 같은데? 아 이건 죄송한데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놓으시겠어요? 소식으로 뱅쇼를 해먹고 싶어가지고 아 와인을 좋아하세요? 뭐 다 좋아하는데 와인? 이게 뭐야? 복근자예요? 와인이요? 이거 와인이요 오 근데 이제 뱅쇼가 약간 무슨 나 처음에 뱀쇼라고 들었거든 아 그래 아니 처음에 오제 거 확 줄어가지고 여자 연예인이네 그거 보러 가셨어요? 아 아 술 좋아하세요? 네 그러면은 뱅쇼를 지금 재워놓을까? 그럴까요? 만들걸? 해주세요 이게 지금 사과 레몬 사과 레몬 아니 저기 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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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남이 선배님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탔네? 네? 저요? 저번 달에 멕시코에 있었어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요? 멕시코요? 제주도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에 왜 가셨어요? 데킬라 드시러 가신 거예요 혹시? 데킬라도 마시고 서핑 트립 다니려고 서핑이요? 네 멕시코가 진짜 파도가 좋거든요 이야 파도가 좋아서 멕시코로 갔다고요? 네 여기도 파도 탈 수 있는데 막 여기 우리도? 안 쳐가지고 파도 한번 타? 파도 한번 타? 파도 한번 타자 파도 한번 타? 파도 참 이 파도는 별로 안 좋아해요?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타세요 서핑 그러니까 서핑 타러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그냥 막 잘라서 넣으면 돼요? 네 사과를 자르고 사과 잘라서 넣고 사과를 꽤 잘게 잘라서 넣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? 네 이렇게만 끓이면 되는데 혹시 인생 술집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시죠? 알바비 얼마예요? 네? 열정으로 일해야 돼 여기 아 이거 뚜껑 갚아 잘 챙겨드릴게요 이따가 그냥 한 끝? 적어놓은 거예요? 끝이에요 아 이따가 마시기 한 30분 전에 툭탁툭탁이네 가만 있어봐 어 오늘 술 준비 안 했어? 오늘 저희 와인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와인을 좀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요게 어딨지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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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? 아 화이트 와인이랑 냉장고 으아 이거 제작신데 준비하신 거지? 네 줘봐 트위스트 아 이거 맛있는 건데 맛있는 거 안 하고 넣어 이거? 아 이거 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인데 진짜 우리 준현이가 잘 몰라 이거 가져왔네 이거는 이거 안 갖고 와도 돼 트위스트 나 그냥 갖고 놀라고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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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진현이 와인에 약해 와인은 도겸이가 많이 안 해 아니 뭐 나도 잘 알지 못해 이거는 화이트 와인인데 오늘 뭐 또 제작신 준비해 주실까 술 소개는 주인공은 이게 이제 쇼블 쇼블 쇼비뇽 블랑 아세요? 아 잘 몰라 뉴질랜드 이제 와인이고 쇼비뇽 블랑이 지역이에요 아니 포도 품조 그냥 차라리 두겹이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어본 거잖아 나무로 이게 해야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인 되게 몰라 우리가 화이트 와인 먹으면 나도 잘 모르지만 포도 품종이 있잖아 우리가 하얀 거 근데 거기 샤도네이라는 품종이 있고 뭐 이렇게 쇼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어떤 거는 신맛이 더 좀 강하고 어떤 건 좀 단맛이 강하고 다 그런 차이 나도 잘 몰라 근데 이거는 식전주로 먹기 좋지 해산물하고 뭐 먹기도 좋고 근데 이게 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뜻하고 근데 그 서핑 하신다고 해서 저 포도 베이 베이 만 지금 난 몰라도 저기 우리 제작진이 진서가 쇼비뇽 블랑을 좋아해서 이거를 준비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기를 해줘 진짜 에이 개 뿔도 모르는데 쇼비뇽 블랑 거기에 이거를 한번 따야지 제가 따까요? 예 좀 드릴게요 아니 잘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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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냥 따는 거네 그냥 따면 돼 근데 근데 품종이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? 따로?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프랑스에서 요식업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굴하고 이 쇼비뇽 블랑을 같이 먹는 걸 배운 거죠? 그냥 레몬만 쫙 뿌려서 먹어도 음식이 좋지 굴에 어 아 그냥 먹으라고 이거 뿌려 먹어도 되죠? 네 그거는 뭐 이거는 이거는 양파랑 비네가 한 것 같은데요 아 핫소스 어 핫소스 아 진짜 주위를 좀 너무 많지 않아요? 어 많아요? 제 생각에? 아 그래? 아니 이제 한 방울 떠서 자 준비할까? 뭐 컴배할 때 저는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어? 네 술을 위하여 술을? 술을 위하여 근데 왜 술을 위하여 아 이 술이 너무 맛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도 돼요 저는 뭐 파도가 좋길 원하면 파도를 위하여 아 네 술을 위하여 술을 위하여 오 고마 맛있어 너야 너야 너 와 이 맛이 어때요? 파소스 너무 많이 드세요? 어 와인 맛 자체는 어떤 것 같아? 저는 이게 되게 약간 프루티한 그 맛도 있는데 뭐? 과일 프루티 프루티 아 프루티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주 손이 가는 그런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이거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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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